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풋고추를 오늘 많이 갖고 나왔는데요 텃밭에서 키운 풋고추를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거두거든요 텃밭에 키운 풋고추를 훑어 왔습니다 제가 심은 텃밭은 아니고요 다른 분의 텃밭에 있는 거를 이제 가져가라고 하셔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빨간 고추는 열무김치 담을 때 쓰면 되니까 따로 정리하고요 벌레 먹은 것 따로 정리하고요 요거는 익어서 조금 단단하고 매운 거 있죠 상태보고 벌레 먹었다 싶으면 빼시고요 요거는 매워 보여요 근데 요거는 또 생으로 찍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매운 거 따로 그리고요 또 완전히 요거 작은 거 있죠 애기고추 아주 작은 요런 거는 또 쪄서 먹거나 볶어 먹으면 되니까 안 매운 거 따로 이런 식으로 먼저 분리를 할게요 이건 단단하니까 매운 거에 넣고요 안질 썩은 거는 버리고 보들보들하고 그냥 바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생고추 찍어 먹는 거 따로 보관하고요 요거는 단단하니까 매운 것 이렇게 작은 거는 애기고추 찜고추 하는 데 넣을게요 다 이렇게 알뜰하게 정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기고추 먼저 이렇게 정리하고요 고드라운 것 매운 것 고추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전 오늘 빨간 게 많이 안 나왔지만요 이게 혹시 많이 나오신 분들은 이제 꼭지 따서 씻어서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얼어놓은 상태로 바로 믹서기에 갈아서 열무김치 같은 데 담으실 때 이거 쓰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활용하기 좋거든요 요 고추 중에서 이렇게 좀 보드라운 거 그러니까 생으로 그냥 찍어 먹을 수 있는 걸 따로 제가 골라놨습니다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단찬으로 그냥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걸로 했고요 보드라운 걸 골랐으니까 볶음이나 멸치볶음 다 쓰시면 돼요 요렇게 정리할게요 애기고추 거든요 아주 잔 것 안 매운 것 요런 거만 보드라운 것만 제가 꼭지를 따서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멸치볶음 하시든지 반찬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밀가루에 버무린 그 고추찜 있죠 고추찜 하셔도 되고요 또 고추 부각도 하시면 됩니다 고추 부각 영상은 따로 올려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맵게 생긴 것만 지금 단단한 거만 골랐거든요 매운 고추를 얼리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대기 많이 매운 고추를 넣으셔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익은 고추는 냉동실에 넣다 빼면 매운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된장에 넣으면 좀 맛이 없습니다 아주 세게 매운 것 그런 거를 냉동실에 넣다가 꺼내서 된장찌개나 또 매운맛 내고 싶은 국물 요리에 조금씩 쓰셔야지 맛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매운 거는 냉동실에 좀 넣고요 나머지는 그냥 반찬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매운 고추는 이제 얼리실 때 세 가지로 올리시면 됩니다 먼저는 통째로 올리시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찌개에 잘라 넣을 거는 통째로 이렇게 얻이겠습니다 다져서 얼리거나 아니면은 찌개에 막 넣으실 때는요 송송 썰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송송 썰으는 건 나중에 조림이나 뭐 찌개에 이런 식으로 한 줌씩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왜 생선조림에도 이런 식으로 한 줌씩 넣으시면 됩니다 고추가 많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항상 시에는 고추를 일부러 사서 이렇게 하실 건 없고요 고추는 한겨울에도 나오고 뭐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게 나오니까 고추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거나 아니면 누가 많이 줬거나 굉장히 싸게 많이 파는 무더기를 발견하셨을 때만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고추는 겨울에도 있으니까 일부러는 비싸게 사지 마시고요 아주 쌀게 사실 때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송송 썰으는 거를 따로 또 담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는 제가 다져서 다져서 올려 놓으시면 가장 쓰기가 가장 편하긴 편할 거 같아요 그리고 전부 칠 때나 뭐 요리하실 때 한 줌씩 이렇게 뿌려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져서 얼려 놓으시면 가장 쓰기가 가장 편하긴 편할 거 같아요 그리고 전부 칠 때나 뭐 요리하실 때 한 주먹씩 이렇게 뿌려서 쓰시면 돼요 고추를 냉동시킬때는 이렇게 4가지로 다진것과 청양고추나 매운 고추를 통째로 올렸다가 찌개 넣으실때는 해동하시면 안되고요. 얼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잘라서 넣으셔야 됩니다. 얼어놓은 상태에서도 잘 잘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선조림이나 찌개나 김치찌개나 조금씩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로긴하게 쓰는게 바로 이 붉은 고추거든요. 붉은 고추는 요렇게 얼렸다가 물론 찌개나 조림 다 쓰셔도 되는데 일부 김치 담을 때 좀 갈아서 쓰시면 좋거든요. 겨울에는 붉은 고추가 굉장히 비싸요. 그럴 때는 일부러 사서 저는 이렇게 얼립니다. 이렇게 얼린 상태로 바로 믹서기에 바로 갈아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해동하지 말고 바로 갈아서 쓰시든지 또 해동하지 말고 찌개 넣으시고 냉동고추는 해동하지 말고 바로 얼어놓은 상태로 요리하셔야 좋습니다. 이렇게 다져 놓고요. 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뭐 이런식으로 찌개나 조림 아무 데나 다 이렇게 떠서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특히 전 부칠 때 이렇게 얼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반죽해서 쓰시면 돼요. 고추장물이나 다데기 있잖아요. 맛있는 밥도둑 다데기 그거 하실 때도 그냥 이 온 상태에서 바로 조림하시면 돼요. 고추가 공짜로 생겼거나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많이 샀을 때는 이렇게 고추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톱고추 정리하기 다 됐습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진심으로 이동해섬 고추장물이나 다데기 페인트 어항 고추장 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